아연클레드 히히 유물 전경기 경기하클 아야야 아니 난 고나 극복 끌 내 진끈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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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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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박만 뒤지게 나오네 왕타 어디갔어 이씨 아이고 이거 강호할게 아니었는데 뭐하는거야 안녕하세요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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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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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카전 경기 완타덱 히트인데 솔직히 물카전 경기면 완타덱 되겠지 이래도 안되면 쓰레기 게임이지 헉 쓰레기 게임인거 들킴 완타붐은 온다 완타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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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나올수 있는데 완타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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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그의 바지를 훔쩍습니다 야 너 바지 좋아보인다 좀만 입다가 줄게 행꽃 어디로 갈까 상점가서 포션이나 좀 챙길까 물카전 경기로 완타좀 더 챙길까 어포 crash 너무 높은торов 쏟아 잠시 유 약간 쏟아 깜짝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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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마디를 해야 될 듯 아 아 아 으 네 코 으 네 코 으 네 코 으 네 선생님 찍ENTS 소리 순 에코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어디갔냐고 무적특 무적임 무적은 무적이다. 18 14 뭐? 14 지금부터 몸박대 가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하지만 완타를 한다. 유도부각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홀에 샘 린돌 완타마나서 타락 늦게 잡히면 맘에 안드네 타락칸 3개만 넣어줘 타락칸 3개 100돌려서 사신을 쓰자 사혈 미니제물이라 쓸만한데 진짜 재물도 주네 시식용 코너에서 원래 제품도 파네 진화 필요하겠지? 진화 필요하겠지? 진화 필요하겠지? 진화 필요하겠지? 진화 풍불 진화 풍불 만겜 핵이 두꺼우면 얇을때보다 더 말릴 수 있긴하지 아이 이런 타격놈들 타격놈들 다 지우고 싶지만 완타라 지울 수가 없네 아닌만 병어포 병탈악 병탈악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파밍도 하자 병탈악이면 이제 그냥 스킬카드 걸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파밍 준대해야겠다 어? 아니 이름에 타격도 안 들어가 있고 스킬카드도 하나도 없어 쓰레기 게임 아니 지금 안 쓰는 카드가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 것 중에서 나오네 아 병어포알콜 부가 먼저 줘요 어퍼 먼저 줘요 무감각각 안좋아요 말고 안아줘요 몸바 강화할까 몸바 강화할까 되게 완타가 몇장인데 뒤지게 안나오네 오늘의 교훈 그냥 몸바 하는게 더 세다 지금 완타가 전부 몸바 이었으면 지금쯤 심장은 없을 것 지금쯤 심장은 없을 것 Studio اخoffs 부효 되가자 참 참 빡 불 이래도 오한타입니까? 아니 타락 3개나 나올 것 같으면 병어포가 나왔는데 노상목 콜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몸으로 싸우네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지 타락 4개 Sau기 제발 타락 4개 흥미 차량 기준 타락 4개 내 샷이인 대기 몇 장인데 타타타인데가 잡히냐 저주 저거 빨리 씌워야겠다 첫패 하나 빼먹는거 엄청 아프네 이게 완타덱이 아니면 뭐가 완타덱이 무방각 어디갔어 카드를 이렇게 많이 봐도 안나와 카드가 잡히냐 카드가 잡히냐 집어치우고 말라 죽은 가지나 줘봐요 알굴이 더 낫지 않나? 알굴 안에 흘려보내기 들어있잖아 뭐야 아 쓰레기게 팀장클 못할 위기인데 이정도면 사신 먼저 했어야 한다 아 아 아 잘 먹고 갑니다. 관타 타이는 장식입니다 눈 크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아 신으로 기 좀 채우려고 해도 채울수록 돋네 그래도 뭐 저기 써야지 배달원 흑우부적 흑우부적 안 먹었으면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없는데 꼽네 그냥 아직 가져와 아직 가져와 아직 가져와 흐허허 몸박 미만 잡대 버렸는데 몸박과 떨거지들 됐는데 안 먹었으면 이렇게 2 완타덱임 완타가 8장이나 들어갔는데 완타덱이 아니라고 하면은 억지 부리는거지 억지 니은 몇 들이지? 분화 13이면 우안타 상방심장에서 10안타가자 에너지 오르는거는 강호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 강호할게 없네 밥 없냐 강호할게 없네 헐 고통 니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마 여어얼 공격은 좀 쎄네 우리 까마귀 많이 걷는걸 강호할게 완완완완완 달팽이 완타요리 다들 냉장고에 하나씩 있는 달팽이를 꺼내주세요 달팽이 완타요리 다들 냉장고에 하나씩 있는 달팽이를 꺼내주세요 달팽이 85 덱 밑바닥에 있는 완타 다 꺼내면 0 5 5 오직 어디갔어 포기하지마 먹을 수 있어 포기하면 그 순간 시합은 끝나는 걸세 음 시합 종료 달팽이는 우리들의 친구라서 그만 차마 먹진 못하고 죽였습니다 아니 이 시드 타락 4개나 오지 않았음? 보이짓 타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몸박대관입니다 완타덱입니다 하짐쌓 제발 여기서 하짐쌓 좀 주지마 하짐쌓 좀 주지마 하 adherence duż은 wię이 되뇨 듣고 높아 두년에 어팩트 실패 에너지 다 어디갔어? 천천히 잡지 뭐 천천히 90들씩 때려서 천천히 잡지 뭐 천천히 잡지 뭐 몸박으로 200들씩 때리던 것보다는 천천히 잡는 거긴 하지 몰랑 90들밖에 안 나온다고요 딱댐 63장의 몸박댁 63 아이언 클레드와 9장의 사도 9장의 사도 영수증 크다잉 완벽함을 한 번 못해서 점수가 좀 낮구만 melり어쑨